사랑하는 메가스웨어의 스토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삼, 이제 고2 학생들이지만 예비고삼? 예비고삼은 조금 빠른가? 자, 어쨌건 우리 고2 수험생, 다시 말하면 2026 수능, 내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 선생님의 무불개, 무불개, 무불개 일정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간고사는 다 끝났죠? 보통 그러면 조금 빨리 좀 몸 푸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 이제 한번 좀 나도 이제 수험생이 곧 될 거니까 시작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요즘에 쌤 게시판에 또 쌤한테 DM 카톡으로 막 쌤, 2026 무불개 언제 나와요? 요걸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요 캐스트를 좀 찍게 됐어. 좀 한번 잘 한번 들어봐봐. 자, 먼저 요게 무불개예요. 무불개 뭐냐면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쌤이 옛날 런칭할 때부터 썼던 쭉 이름들이야. 그래서 어쨌건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어떤 강의냐? 빠르게 잠깐만 얘기를 하면 교과 개념, 교과 개념과 또 실전 개념,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묶은 강의야. 선생님이 어쨌건 메가스터디 안에서 노베이스 학생들, 수학 잘 못하는 학생들 차근차근 쉽게 가르쳐줘서 성적 빡 올려주는 거, 시험 잘 보게 만드는 거 요거 쌤이 전문이거든. 요거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수학에 좀 자신 없고 못하는 학생들은 쌤과 함께하고 또 요 무불개 강의가 개념 강의지만 실전 개념만 여러 번 막 어렵게 다니는 강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이거 알고 있지? 이 정도는 다 하지? 이러는 강의가 아니라 그냥 너가 지금 고3이긴 하지만 너 완전 아무것도 모르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 그러나 얘가 또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쉬운 것만 가르쳐주고 알겠지?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배신감 느껴. 그럼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내용까지 싹 다 나올 수 있는 실전 개념까지 전부 다 정리해주는 강의가 바로 무불개, 무불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알겠어? 당연히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까지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당연히 2025, 다시 말하면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미 다 완강되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봐봐. 짠 누르면 모두 같이 있냐면 복복습. 복복습은 뭐냐면 무불개 안에서 기출을 가지고 달아줄 거란 말이야. 기출 문제를 달아준 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쨌건 복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문항을 갖다가 숫자를 좀 변형해서 만든 거. 그게 뭐냐면 무불, 아니 복복습. 복습하고 또 복습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오시면 되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버거워하는 노베이스 수험생들도 꽤 많길래 이제 올해 새로 만든 게 뭐였냐면 무불개. 무조건되는 불꽃. 계산력. 계산력. 다시 말하면 그냥 딱 이렇게 말할게. 여러분 뭐 센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뭐 RPM 아니면 또 뭐니? 개념원리 이런 거에 있는 기초적인 연산들이 있지. 그런 데에 막 있는 것들. 그치? 근데 은근히 여러분 요즘에 수능이 연산이 되게 중요하거든. 복잡하고 짜증나는 연산이 꽤 많이 나와. 그런데 연산력이, 계산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잘 못 보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불개라고 해가지고 계산년습 많이 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1강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산해서 쭉 공부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무불개.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쁘게 잘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이게 2025 버전이야. 그래서 잘 들어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요맘때 딱 10월 중순에서 말. 11월 초쯤에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하면 2026 무불개는 지금 나왔어야 돼. 원래대로 계획이면 쌤이 원래 만들어서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들어봐. 2026 무불개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아. 12월 13일 정도 이때. 선생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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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일단 사실 정확하게 말할게.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있어.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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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 이북을 쓰려면 그 안에 서체랑 뭘 다 바꿔야 된대. 그래서 이거를 서체랑 뭘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올 수가 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표지가 표지가 여기 봐봐요. 이건데 좀 이쁘게 바꾸고 싶어서. 좀 이쁘고 웃기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표지도 조금 갈려고 표지. 물론 표지를 간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다 들어 없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2026 무불개가 12월 10몇일 날 교재가 입고될 거고. 강의는 현장 강의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쫙 올려줄 거거든요. 그럼 12월 마지막 주부터 배칠어셀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야. 이게 2026 무불개인데. 아마 지금 마음이 좀 요거 캐스트를 특히 클릭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할 거야. 쌤 아니 나 지금 개념 쌤 무불개 특히나 좀 쉽게 잘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벌써 이런 마음. 지금 빨리 무불개 들어서 완강해버리고. 나 1월달 내년 할 때는 나 저에 가서 들으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좋아 좋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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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미리 올렸던 건데 2026 무불개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 올해는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2025 무불개를 들으세요. 들으세요. 사서 들어. 들어 들어. 그럼 이제 2026 무불개와 2025 무불개의 차이점은 뭘까? 이번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올해 수능에 나왔던 기출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때 있었던 뭔가 좀 특별하고 좀 봐야 될 문항들 그거를 2026 무불개에다가 갈아낄 거 아니에요. 사실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이 뭔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개념은 쌤이 배웠을 때나 지금 배울 때나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문제가 좀 바뀌겠지 문제가. 문제가 아무래도 2026 무불개이면 최신 2025에 봤던 수능과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 있었던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바꿔 넣어야 될 거 아니니. 그게 2026 무불개인 거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26 무불개를 듣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어서 들으세요. 일단 다 듣고 제가 대신 대신 2026 무불개에 오픈되는 그 시점에 여기에 있는 새롭게 바꾼 문항들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바꾼 문항들, 교체된 문항들 있잖아. 그것만 따로 PDF 파일로 만들고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게. 또 그리고 그게 어디인지 좌표도 다 찍어 드릴게. 2026 무불개에서 어디 부분을 들으면 되는지도 드릴게. 그러니까 2026 들었다 그래서 2026 새로 사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장사하지 않을 테니까 2026 무불개 일단 빨리 급한 사람 들으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2026 무불개 나올 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었던 문항들 또 좌표들 들을 테니 그거 받으셔서 찾아 들으시면 돼. 대신 메가패스는 사야겠지. 그치? 메가패스를 사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메가패스에서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강의는 2025로 좀 듣고 거기서 2026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바뀐 부분들만 찾아서 들으면 되잖아. 그치? 쌤 착하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안내해 주려고 내가 2026 무불개 일정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좀 급한 예비 고3들, 고2 학생들 우리 2025 무불개 지금 이미 완강돼 있으니까 그것도 스튜디오 버전, 형광 버전까지 해서 다 완강시켜놨으니까 지금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알겠어? 지금 미리 해놓으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열심히 쭉 듣고 개념은 그리고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최신 트렌드에 어떤 게 나왔는지 다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따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쌤 슬로건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느냐. 쉽게 가르치는. 얘들아, 쉽게 가르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쉽게 가르치는 거. 얘네 진짜 이거 봐라? 얘네 기자들이 이름만 할게. 실력 없는 기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줄 알아? 실력 없는 기자들이 글을 어렵게 했으면 돼. 글을 어렵게. 거기다 막 사자성어. 자신의 지식자랑. 그래서 막 글을 되게 어렵게 했어. 다른 사람이 뭐 이거 뭔 소리야? 그럼 막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잖아. 자기 잘난 척하네. 오히려 자기 컴플렉스인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써. 진짜 최고수들은 어떻게 쓰느냐? 글을 엄청 쉽게 했어.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아주 쉽게 글을 써서 다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진짜 멋진 기자래. 글 쓰는 사람들. 샘도 똑같아.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쉬운 것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수능 수학이잖아, 수능 수학.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소위 다 다뤄주면서 그걸 엄청 쉽게 누구나 다 이해되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 근거가 뭔데?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하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게. 메가스터디 안에서 수학 선생님 중에서 내가 제일 오래됐어요. 오래됐단 말은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그러면 살아남았다는 게 뻥치면 살아남겠니? 아니잖아, 그렇지? 뻥치면 살아남겠냐고. 계속 학생들이, 또 선배들이 듣고 올랐어, 올랐어. 김성환이 맞아. 하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게 난 근거다. 알겠어? 어쨌건 우리 노베이스 수험생들 성적 올리는 건 선생님이 진짜 자신 있고 제일 잘하니까 선생님 믿고 혹시 수학 좀 자신 없는데 지금 목표가 의대다, 약대다, 치대다, 한의대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좋다 그거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제가 반드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저기 빨리 시작하는 사람은 206 물게 그냥 해요. 알았죠? 진짜 재미있고 너무 좋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열심히 잘해보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